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의 김재형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자가 붙으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가 봐요 삼성전기 빼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뭐 예상했던 실적이 나온 거지만 SK이닉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분들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도 좋았죠 그렇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이 강세 배경과 더불어서 현대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뭐하는 회사냐 다 아시죠 CMO, CDO 같은 CMO라고 하면 생산, CDO라고 하면 생산 개발부터 같이 맥락을 한다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매출을 올리는 회사 그래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계 파운드리 업체라고 불리는 CDMO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회사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최근 실적도 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향후 전망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수익성이 내년부터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증가의 상당 부분이 품목의 증가와 양적 확대도 있지만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부터 환율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 성장 쪽을 보시면 공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짓기 시작했던 공장이 올해 이제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 4공장 매출분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근데 4공장이 지금 가장 용량이 큰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케파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2024년에 크게 확대, 2025년에 더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품목이 늘어나면서 외형도 성장하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CMO의 품목수, CDO의 품목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업 성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주가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약 하나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각각 페이지 1, 2, 3를 넘어가기 위한 노력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신약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글로벌에서 통과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결국 제조 역량의 집대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CMO나 CDO를 하는 것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현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전략인데요 어쨌든 그 전략에 발맞춰서 연도로 별로 봤을 때 누적해서 쌓이는 CMO, CDO 숫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의 또 하나의 근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환경이 좋은 것은 이 항체 신약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지금 예상해 본 것인데 자 항체 신약 올해 별로 없죠 내년에 확 늘고 더 늘고 더 늘고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했다가 2026년부터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회사 보시면 일라이 릴리, 로쉐, 그 다음에 바이오젠 이런 회사들이 계속 항체 신약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한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량을 계속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는 계속 척을 질려고 하고 있고 인도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품목들까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러한 물량들은 대형사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물론 인도로도 가고 론자로도 가고 여러 회사 가겠지만 삼성바이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CDMO 품목이 늘어나고 신약 품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도 기회가 확대된다 CMO 쪽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계약을 따와야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이 신약 개수가 늘어나면서 CMO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그 CMO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삼성바이오도 자연스럽게 품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미 여러 품목들이 개발돼서 이미 유럽에 런칭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삼성바이오 에픽스 같은 경우도 스텔라라라든지 엘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품목에 지금 준비 중이거나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제품화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혹은 내년 중반 이후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마일스톤은 없는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스텔라라와 관련된 추가 바이오 시밀러 품목이 추가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가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면 유럽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추가적인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최근에 주가가 지수가 빠질 때도 올랐고 지수가 오를 때도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견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좋습니다 증거사 지시하고 있는 목표까지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난 캐펙스가 5공장까지 중설하고 6공장 7공장까지 가게 되면 다시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돈 벌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나름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크게 비용이 증가할 만한 요인은 없죠 그러니까 4공장까지 이미 완공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내년도에는 다시 캐펙스가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공장이 4공장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5공장도 해야 되고 6공장도 해야 되고 7공장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최근에 삼성의 특성상 품목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부터 지어놓고 할 가능성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써야 될 돈은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공장까지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은 일단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재무구조도 지금 차익금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갔을 때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주가가 3대 CDMO 중에서 우시바이오는 홍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급락 론자는 버티는 정도 론자의 비중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백신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매출의 등락에 의해서 이 종목은 계속 좀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난 10월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종목에 비해서 밸류가 너무 높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로 제시되고 있는 100만 원 이상까지 가려면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이 두 종목에 비해서 론자와 우시바이오에 비해서 무려 2배, 3배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사셨던지 연초 저점에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좋은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4분기 실적 시즌까지 일지 내년도에 더 추가적인 효재가 나올지를 지켜볼 만한 여유 구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점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15% 정도의 버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그런 분들 혹은 더 낮은 가격에 사서 한 2, 30%의 버퍼가 있는 분들은 위쪽에서 나타나는 일정 부분의 변동성 안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사면 목표 가격이 지금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한 2, 30%의 마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위해서 베팅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2, 30%가 빠지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좋고요 환경 좋고요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들 다 좋습니다 실적도 당분간 크게 밀릴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자나 우시바이오의 두세 배 밸류에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최소한 2, 30% 정도 이상의 버퍼를 가지고 있는 기존 보유자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만약에 정말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쪼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정치적 이슈는 이 3대 CDMO 중에서 우시바이오는 결국 미국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론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우시바이오의 하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끌어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우시바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3배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경계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였고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